오늘 아침 속보 하나 여러분과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임명직 최고위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박정현 여성입니다 충청여성 박정현 임명직 최고위원 전 대덕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박정현 그다음에 정최기 의장에는 호남 3선 이계호 이계호는 비윤 친납계입니다 친납계 그다음에 박정현은 친명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저 중에서 정최기 의장 말고 최고위원에 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느냐 하면 원래 저 최고위원 자리가 송갑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송갑석 그런데 사퇴를 했잖아요 송갑석은 호남이었고 그다음에 비명계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임명직 최고위원인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임명을 하는 자리인데 비명계가 차지하고 있던 최고위원 자리니만큼 그 후임도 비명계를 안 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기대가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는데 눈 딱 감고 친명계를 갖다 딱 안 친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박정현 이 최고위원 임명직 최고위원 이번에 딱 감투를 쓴 이 박정현이 지금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구가 박영순 친낱계인 박영순 지역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명계 친낱계 현역들이 지구당 위원장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저 위에서 이재명의 밀명을 받고 내려온 자객들이 기존에 있었던 현역과 위원장들을 다 쓰러트리고 새로 자리를 차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 차에 이번에 박정현이 박영순 차례를 지금 치고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헛웃음을 나오게 하는 것은 뭐냐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통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이죠 전현직 원내대표들을 다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10명이 넘더군요 좌우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말은 통합을 하자고 해놓고 그런데 행동을 보니까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친명계를 탁탁 갖다 꽂는 겁니다 원래 비명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도 친명 그 다음에 지역구 당의 위원장 지역구 위원장들 그 자리도 친명 이게 무슨 통합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원욱 의원 지역에 내걸었던 현수막 남은 한 발의 총알 남은 한 발의 총알 이걸로 수박으로 분류된 비명계 의원을 저격하겠다 이런 뜻이죠 남은 총알의 한 발 너무 부끄럽고 소름 끼칠 지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즐기고 있는 겁니까 통합이요? 허두숨이 납니다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런 비문계 문재인계가 아닌 다른 비문계를 공격하는 저런 댓글에 대해서 양념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체포동연 가결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당내 통합을 계속 이재명 대표가 밝히자 강성 권리 당원들로부터 문자 쇄도를 받고 있다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문자를 받고 있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연 가결 의원 징계 요청에 대해 왈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작은 차이 예년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한테까지도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웃으면서 문자가 많이 온다라는 것을 휴대폰으로 보여줬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성 당원들에게 문자를 좀 자제해달라라고 호소를 한 게 여덟 번이나 했답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개딸들 극렬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만을 결사 옹유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잘 드는 칼 이걸 왜 버립니까 이상민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헛웃음이 나올지언정 아마 끝까지 간직하려고 할 겁니다 본인을 위한 사생팬인데 핵심인데 호의무사인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통합 강조하고 또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 강조하고 나는 적당하게 구스르는 척 말릴 터이니 당신들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 목소리 내지 말라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 것 이런 뜻입니다 홍익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에 대한 그런 것도 문제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 12명을 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포함 13명이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뜨뜻 미지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선 기준이 여성하고 청년이었답니다 12명 중에 여성이 7명 여성 7명 3분의 2쯤 되는 거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가 8명 그래서 평균 연령이 46살 평균 연령이 46살이랍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는요 두 달 동안 일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오늘부터 두 달 그러니까 11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까지 12월 27일까지 두 달 동안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뭐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이원 지도체제인 겁니다 이원 집정부제라는 말처럼 이원 지도 체제 이쪽에는 인요한 혁신위원회 이쪽에는 인요한을 임명했던 김기현 지도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음 주에 이 김기현 지도부가 두 개의 조직을 출범을 시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천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의 준비조직인 거죠 공천기획단 그리고 또 하나가 인재영입위원회 이거는 혁신위원회하고 전혀 무관하게 김기현 당대표 직속기구인 겁니다 공천기획단 인재영입위원회 여기는 인요한의 혁신위원회 여러분 귀에 들으시기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또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바지저고리 역할을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가 혁신위원회의 역할을 그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다음 주 그 다음에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 어제는 중앙일보가 대문짝만하게 칼럼을 쓰더니 오늘은 동아일보가 또 대문짝만하게 칼럼을 썼더군요 국민의힘의 쇄신은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데서 시작한다 이겁니다 국민의힘의 진정한 쇄신은 김기현 당대표가 물러나는 것이다 라고 어제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 쓰더니 오늘 아침에는 동아일보의 끼기용 논설위원이 썼더라고요 산해필자가 썼다는 건 그 신문의 입장을 상당 부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론은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진정한 쇄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오히려 자기의 직속기구인 공천기획단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다음 주에 발족시킵니다 이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뽑은 12명의 몇 명 몇몇 현역 국회의원도 한 명 있고 국회의원을 역입한 사람도 두 명 있고 나머지 9명은 아마 여러분 좀 낯선 이름 처음 듣는 이름일 텐데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인요한 위원장이 자기보다 목소리를 크게 낼 사람은 영입하지 않았다 그 13명 위원장 포함해서 13명 혁신위원회의 그 몇 명을 봤을 때 정치적인 캐릭터가 제일 강한 사람이 인요한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혁신위원회는 인요한의 목소리만 들 것이다 가령 윤이숙 전 의원을 혁신위원회로 영입하는데 성공했다고 했을 때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을 영입하는데 성공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목소리가 인요한 위원장 못지않게 크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제안을 하고 거절을 했다고는 하나 제안을 할 때 절박하고 절실하고 진정성 있게 간곡하게 하지 않아서 거절을 당한 측면도 있겠지요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 인요한 위원장이 꾸린 혁신위원회의 몇 면들은 인요한 위원장이 키를 쥐고 주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